가장 쉽게 알려드립니다. AI 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AI 하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챗GPT와 레오나르도 AI로 이미지를 생성했잖아요. 오늘은 챗GPT와 젠3를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니 영상 보시고 꼭 따라해보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구글창에 런웨이라고 칩니다. 런웨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오른쪽 상단 Get Started를 클릭하세요. 이어서 로그인 위드 구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모두 구글 아이디 있으시죠? 혹시나 구글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1편 보고 구글 아이디부터 만들고 오세요. 로그인 후 뜨는 팝업창은 X버튼으로 꺼주시고요. Get Started 버튼을 클릭합니다. 짜잔! 이게 우리가 영상을 만들 창이에요. 왼쪽 상단에 이미지를 넣고 하단에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오른쪽의 영상이 뿅! 하고 나옵니다. 이 창에 이미지를 끌어와서 놓습니다. 그럼 이미지가 이렇게 창에 들어가요. 하단에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프롬프트라는 걸 어떻게 쓸지가 고민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런웨이에서 친절하게 가이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이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촬영 기법과 그 기법별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한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촬영 기법이 있구나 알 수 있으니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항상 외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매번 가이드 파일 보는 것도 귀찮고요. 제가 ChatGPT 활용해서 Gen3 프롬프트 아주 간단히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가이드 문서의 URL 링크를 복사해서 ChatGPT 대화창에 붙여넣기 합니다. ChatGPT에 가이드를 참고해서 Gen3 프롬프트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 끝! 만약 프롬프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당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늘 말하듯 ChatGPT는 내가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요청할수록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ChatGPT에서 프롬프트를 복사하고요. Gen3 창으로 돌아가서 프롬프트 창에 붙여넣기 하세요. 하단 아이콘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제너레이트 버튼 옆에 10S라고 써있는 건 영상의 길이를 뜻해요. 10S는 10초의 영상을 생성한다는 의미예요. 10초만큼의 영상이 필요 없다면 OS로 바꿔서 생성하세요. 영상의 길이가 길수록 토큰이 많이 사용되거든요. 제일 왼쪽 아이콘을 클릭하면 씨드 넘버를 지정하거나 워터마크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 워터마크 제거는 유료 플랜 부터 가능하고 씨드를 지정해서 Gen3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번 영상에서는 넘어갈게요.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가 Gen3 유료 무료 플랜을 다 써본 결과 무료 플랜은 생성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시작이 안되고 지금 무료 플랜 사용자는 생성이 일시적으로 불가하다는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시하고 계속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결국 생성됩니다. 다만 Gen3에서 제공하는 무료 토큰을 충분히 사용해봤을 때 영상 만드는 게 재밌다면 이후에는 유료 결제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유료 플랜을 사용하면 훨씬 쾌적한 환경에서 영상을 생성할 수 있거든요. 훨씬 많은 양의 영상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짜잔! 영상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죠? 볼고래가 이상하게 헤엄을 치는 거예요. 채찌피티에게 바로 다른 프롬프트를 요청해서 새로 생성해봤죠? 근데 결과는 비슷. 문제는 이미지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1강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영상이 안 나올 때는 프롬프트를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미지 자체를 변경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돌고래가 반쪽만 나온 이미지가 문제인 것 같아 돌고래 전체가 나오는 이미지로 새로 뽑아 생성했어요. 짜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딱 제가 원하는 핑크 돌고래가 헤엄치는 모습 그 자체였어요. 오른쪽 상단 아래 화살표 버튼을 눌러 영상을 저장합니다. 영상을 만들 때 돌고래 영상만 있으면 심심할 것 같아서 수중도시 이미지를 뽑아 챗GPT에 해당 이미지를 줌아웃하는 영상을 만드는 프롬프트를 요청했어요. 나온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젠3로 돌아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 넣고 프롬프트를 붙여넣기 합니다.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짜잔! 어떤가요? 수중도시 속 오두막을 자유자재로 줌인아웃하는 카메라 워킹이 아주 현란한데 영상 되게 괜찮지 않나요? 저는 마음에 쏙 들었어요. 자 우리는 이미지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상이 완벽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죠? 맞아요! 음악이죠! 이제 음악과 내레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3강에서는 수노 AI와 11랩스를 활용해 음악과 내레이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더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AI 영상 만들기 시리즈를 차례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길 바라며 지금까지 AI 하주였습니다. 안녕!